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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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레사시다 네, 오늘은 한 팀의 응원가로 힘차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미 로마라는 단어에서부터 너무 큰 힌트였나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연고지로 하는 축구클럽, 바로 AS로마입니다 엠블럼은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깊은 역사를 드러내는데요 20세기 초 로마는 영국의 수도 런던과 비슷하게 매우 많은 중소클럽이 있었습니다 1927년 여름 로마연합 AS로마가 탄생하게 됐죠 이 통합은 알바의 인기, 포르티투도의 선수, 로마의 재정이 합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AS로마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인 세리의 A에 속해 3번의 우승을 하는 등 이탈리아 축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왔는데요 전설적인 선수로는 로마의 황제라고도 불리는 프란체스코 토티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 세리의 A 통산 250골을 기록하며 세리의 A 득점왕 1회, 올해의 선수 2회, 유러피안 골든슈를 1회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활약하며 유로 2000 준우승과 2006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1998년 AS로마 역대 최연소 주장 기록인 21세에 클럽의 주장 완장을 달고 세리의 A, 역대 최장 주장 역임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뉴스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원클럽맨으로 남아 팬들 사이에서 진정한 로맨티스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단단한 기반을 다진 AS로마는 최근 2023-24 시즌 세리의 A, 11라운드 US 레체와의 경기에서 추가시간 2골로 대역전극을 만들며 승리했는데요 이날 훌륭한 교체로 승부를 뒤집은 무리뉴 감독은 서서히 본 궤도에 올라서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카쿠 선수 또한 주목해볼 만합니다 루카쿠는 이날 경기에서 팀을 수렁에 빠뜨렸다가요 다시 건진 주인공이었는데요 경기 초반 디발라의 슛이 페데리코 바스키로토의 손을 거쳐 선언된 페널티킥을 넣지 못했습니다 레체 상승수의 주역인 블라디미로 팔코네 골키퍼가 킥을 완벽하게 잃고 막아냈는데요 이후로도 팔코네의 선방쇼로 로맨을 수세에 몰렸습니다 후반 27분 레체의 폰투스 알큰비스트가 선제골을 넣기까지 했는데요 후반 추가시간 루카쿠의 활약으로 두 볼을 몰아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루카쿠는 기분파 선수라는 수식어가 붙일 정도로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요 앞선 첼시 시절 토마스 투엘 당시 감독과 충돌한 뒤 내보내달라고 떼를 써서 결국 인테르밀란으로 임대됐고 올여름 3팀을 물색하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위기에서 겨우 로마로 임대됐습니다 로마는 회장부터 감독까지 모두 나서서 루카쿠 달래기에 청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그 덕에 루카쿠는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포함 12경기 9골로 순항 중이죠 무리뉴 감독은 로멜룰 루카쿠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의 기자회견은 루카쿠를 어르고 달래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루카쿠의 세리의 A, 첫 페널티킥 실패지만 페널티킥 키커라는 짐을 견딘 자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주 감정적이고 섬세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루카쿠의 막판 득점으로 내일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에 허덕였으나 최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AS 로마 또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따끈따끈한 스포츠 소식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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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